6.6%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. 특히 법원은 대형 참사의 피해자나 유가족들을 보도하는 악플, 공화기 처벌하고 있습니다. 타인을 보통 공감하는 건 커녕 조롱하고 희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건데요.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때 한 1대 회원이 단복,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원무을 입으면서 사실 희생자들을 굉장히 조롱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이신 모두 진영하고 싫어서 공부했습니다.